국산 생감자로 만든 전통 감자 옹심이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 국산 생감자로 만든 전통 감자 옹심이 1kg, 비건 인증받은 채식푸드 생감자로 만든 옹심이 판매합니다. 강원도 전통 향토음식, 감자 옹심이 옛 맛과 감자의 섬유질을 살리기 위해 강판에 가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자의 섬유질이 살아있으며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는 전통 감자 옹심이는 수미감자로 만들어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마이무 감자 옹심이는 국산 감자가 80% 이상이며, 그 외 전분과 소금, 양파로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옹심이입니다. 비건 인증받은 감자 옹심이 최신 자동화 기법으로 감자의 갈변을 최소화하였으며, 쫀득쫀득한 식감을 더욱 향상시켜 옹심이의 맛과 식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밀가루 없이 생감자와 감자 전분을 반죽하여 한 알 한 알 빚어낸 더욱 건강한 비건, 채식푸드 전통 감자 옹심이입니다. 옹심이 국을 끓일 때는 반드시 냉동된 상태로 조리해주세요. 맛있게 먹는 법은요? 조리는 반드시 냉동상태에서 마이무 전통 감자 옹심이 체크포인트 조리팁 및 주의사항 다양한 옹심이 활용법 옹심이 맛탕, 옹심이 튀김 옹심이 베이컨 말이, 옹심이 파스타 옹심이 콩국수, 옹심이 수제비 제품 포장상태입니다. 마이무 전통 감자 옹심이 제품 정보입니다. 국산 생감자로 만든 전통 감자 옹심이 1kg 비건 인증받은 채식푸드 생감자로 만든 옹심이 판매가격 19,000원 무료배송 국산 생감자로 만든 전통 감자 옹심이 1kg 비건 인증받은 채식푸드 생감자로 만든 옹심이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www.http-slash-계약재배.com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